문다혜 씨가 몰던 차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였습니다.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3년 전, 직접 주문해서 퇴임 후에 타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반년 전에 딸 문다혜 씨에게 양도했습니다.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. 문다혜 씨가 어제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차량은 경차 캐스퍼였습니다. 지난 4월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3년 전 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.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차량으로 퇴임 후 타고 다닐 목적으로 직접 구입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경내에서 이 차량의 내장 비닐도 직접 뜯고 차량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. 김정숙 여사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경내에서 몰아보기도 했습니다. 시승 이후엔 국민 모두가 캐스퍼 차량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구입한 캐스퍼는 내비게이션 등이 달려있지 않은 노옵션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혜 씨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뒤로는 과태료 체납 이력으로 지난 8월 경찰이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이력도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